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마인드코치 김종환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잘 계셨나요? 자, 한 달 동안 계시면서 벌써 우리가 4월달 쑥 지나서 이제 5월달이 왔네요. 4월달에 대한 그 감정은 대부분 열심히 하려는 그 근성에 따라서 생각보다 여러분이 힘든 그 감정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5월달이 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감정이 많이 생기냐 바로 불안이라는 신호가 많이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불안 때문에 저에게 상담 오는 친구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안이 여러분이 먼저 원인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 원인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요. 한번 제가 이 하나를 문장을 드릴 텐데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나오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나온다라 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똑같은 물을 마셨지만 누구는 우유가 나오고 누구는 독이 나온다는 것은 그 물의 형태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가짐에 따라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소냐, 여러분 마음이 뱀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결국 독이냐, 아니면 물로 된다, 아니 우유가 된다는 것이지 절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누구한테 있다? 자기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심리 수업을 좀 여러분이 많이 들었으면 하는 건 인간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컨트롤 잘 못한다. 한 번씩 욱한다, 한 번씩 내가 화난다. 이 모든 자체를 보시면 분명히 내가 잘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심리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걸 등수로 먹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경우가 있겠지만 실제 이 감정이라는 자체는 여러분의 모든 학습, 모든 일적인 부분, 그 가장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분명 내 감정이 좋을 때 공부 잘 되죠. 그럼 감정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씩 보면 그 감정 중에 하나가 불안입니다. 실제 우리는 그 원인을 잘 밝혀내셔야 됩니다. 불안,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걸 좋다, 나쁘다라고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다 그냥 나쁘다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좋은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어떤 그 감정 중에 하나가 불안입니다. 자, 1ccd 때부터 우리 생각해 보시면 인류 출현 이후 인간 자체와 동물 자체가 있으면 인간과 동물을 살짝 분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물과 인간을 보시면 힘이 센 집단이 어딥니까? 여러분 4세보다 힘 세세요? 동물이 훨씬 세잖아요. 그런데 동물이 지금 피라미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피라미드 위에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 지능적인 부분이 있는데 문명 발달이라든지 지능이 있죠. 근데 지능보다 더 위대한 게 바로 우리는 불안 신호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물과 바로 인간의 불안 신호가 다른 게 뭐냐면 동물은 그 순간 있죠. 뭔가 느낌, 그 순간의 느낌에 대해서 내가 으르렁거리면서 불안을 감지해내는 반면에 실제 인간은요. 훨씬 더 앞서서 불안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재 지변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죠. 옛날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했습니까? 방어를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바닷가는 방파제를 만들고 그 다음 우리는 홍수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 하천의 수로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죠. 그리고 동물로부터 우리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마을을 구성하면서 울타리를 짓고 인간들만의 어떤 무리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린 불안 신호를 통해서 만들어진 바로 인간의 문명 발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호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지금 현대시대에 와서 인간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제 계산인데 긍정적인 인간과 부정적인 인간을 보시면요. 우리는 이 인간이 유전자 형태, 심리도 유전자 형태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전자 형태에서 긍정적인 유전자와 부정적인 유전자가 인류가 출력해서 원시시대 때, 원시시대 때부터 바로 현대시대까지 왔을 때 현대시대까지 왔을 때 긍정적인 인간이 많이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인간이 많이 살아남았을까요? 부정이죠. 아무래도 우리 전쟁시대 예를 들어서 쇳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사람은 우와, 우와, 뻥! 폭탄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절대 도시락 하나도 안 가요. 왜? 무서우니까. 그래서 공포영화 보시면 긍정적인 인간이 많이 죽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인간이 많이 죽을 것 같아요? 네. 부정적인 인간은요. 엄마가 가지 말라는데 절대 안 가요. 긍정적인 애들은요. 폐가 부으면요. 우와, 우와, 재밌겠다. 막, 그렇죠? 많이 죽죠. 그래서 실제 우리는 부정적인 인간의 유전자 형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먼저 제가 알려드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저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다른 애들은요.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 혼자 불안한 것 같아요. 자, 그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애들도 불안하면 내가 불안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괜찮은 거죠. 원래 인간은 행복의 결정기준은 자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내가 키가 170이야. 키 170이면 키 180짜리만 있는 곳에 있으면 나는 불행하죠. 그런데 키가 160집단에 170이지만 행복하죠. 비교를 하는 상태예요. 비교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부정도 다른 친구들도 다 불안해요. 저 상담하는 사람이잖아요. 거의 제가 상담 시즌이 되면 하루에 10명 정도 상담을 하거든요. 80%가 다 불안이에요. 그런데 불안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좋다라고 먼저 인식하는 것. 이 좋다라고 인식하는 것. 두 번째, 남들도, 남들도 다 불안하다라고 인식을 하면 여러분이 좀 더 위안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불안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원인을 보시면 딱 이거예요. 여러분이, 딱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내가 해야 할 것을 알지만 안 하면 불안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인간은 의식이라는 부분이 있고 무의식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불안에 대한 신호는 의식과 무의식 중에 어딜 것 같아요? 그냥 무의식이에요. 그리고 감정,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감정 상태에서 이 불안의 형태가 나오는데 여러분의 의식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스스로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자기의 기준점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애들 많이 봤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저 1시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수생활을 시작하면서 10시간을 공부해서 우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러면 서울대 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자기 기준점이에요. 그런데 실제 내가 작년에 5시간 공부하다가 내가 지금 올해 2시간을 공부하면 작년에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아니면 작게 한 거예요? 해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진짜 15시간 정도 공부했다는 착각이 바로 의식이에요. 착각이라는 건 의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의식적으로 어떻냐? 내가 지금 100이라는 숫자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100이라는 숫자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80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의식은 80을 알아차리거든요. 그런데 얘가 100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실제 80을 하다 보니까 결국 20이 모자라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20에 대한 모자람이 얘가 나중에 야 너 그 정도 성적 맞으려면 결국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더 노력을 해라. 어느 정도의 노력? 20에 대한 노력을 해라. 그렇게 해서 바로 불안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신호 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항상 얘기하죠. 기준점에 따라 불안신호가 많이 와요. 특히 이제 6월 평가원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6월 평가원이잖아요. 6월 평가원 때 불안한 애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제가요 6월 평가원 때 만큼은 적어도 이 성적 와야 돼요. 기준점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 기준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기준점대로 내가 5월달 모의고사에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면 결국 불안에 깊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안에 대해서 먼저 아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좋은 거다.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아 좋은 거라고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왜? 불안이라는 것은 내가 아 나 왜 이렇지? 남은 안 그러나 왜 나만 그렇지? 이것이 아니라 남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해야 할 걸 알지만 내가 아직 못했구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정도면 됐어. 이것이 아니라 무식은 불안을 보냈을 때 너 아직 모자란다. 모자란다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 이유로 더 하시면 돼요. 되게 제가 첫 번째 여러분 만났을 때 무슨 얘기 했습니까? 제발 좀 부족하자고 인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학생이 저한테 왔어요. 선생님 제가요. 진짜 한 시간 동안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요.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저 혼자 이해가 안 돼요. 아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상담 내용을 들었을 때 이 친구는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인식했습니까? 아니면 자만하고 있습니까? 자만이에요. 왠지 아세요? 부족하다고 완벽히 인식한 사람은요. 한 시간 공부해서 안 되죠. 그럼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할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나란 자체가 한 시간 가지고 안 되는구나. 두 시간 해야 되구나.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할 텐데 자만 덩어리 애들은요. 남들도 한 시간 하니까 지도 한 시간만 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네요. 이게 여러분의 잘못된 인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해석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심리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수업이라는 자체가 실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저도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요. 솔직히 불안의 형태를 가진 사람에게 이제 많이 이야기 되겠지만 또 아닌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기만의 가치관 기준대로 가는 거. 하지만 먼저 여러분의 모든 신호가 오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다 좋은 거라고 받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좋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훨씬 나아진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또 아무리 캐스트에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월별 심리학의 이 불안에 대한 그 감정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월별 심리학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